잘하네 아니 그냥 그걸로 보면 어떡해 어떻게 해? 아니야? 어 야 너 어떻게 얼굴이 딱 가려지게 거기 서 있냐? 우와 어우 나 얼굴 나오면 안 돼 난 진짜 너무 쌩얼해 나도 쌩얼이야 메이크업 해 아니 둘 다 왜 집에 사는데 헤어 메이크업을 해 아니 나 스케줄 하고 왔어 나 뮤지컬 하고 왔잖아 지금 진짜 조기현 나한테 아까 야 뮤지컬 메이크업 이거 아니잖아 너 다시 한 번 해 이야 어 뭐야 다 나온다 너 이거 마스크 쓰고 와 아 그럼 못 먹나? 아니 어차피 출연할 거잖아 그치 이따 먹을 거잖아 그럼 자 여러분 은혁씨입니다 야 마스크를 여기다가 써 모자 써 이거 그 이동해 이동해 전법 써 그래 벙버지 깊은 거 쓰고 와 아니 얘가 나한테 이거 괜찮아요 잘 나온다고 근데 이거 잘 나와 생활해도 된다고 그래서 자기는 헤어 메이크업 다 하고 있네 아니 나는 뮤지컬 하고 왔다 쌩얼까지는 아니야 이거 아 이 카메라를 만약에 한 대 쓰면은 이렇게 뽀샤시하게 하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얼굴 차가 아니 저거 만져주면 안 돼? 저기 저기로 아 이 카메라? 뒤에 만지면 돼 이 카메라를 어떻게 만져주니까? 뽀샤시하게 만지면 돼? 아니 ISO를 만져야 돼? 아니면 그러면 는 Joan을 왜냐하면 화이트밸럿을 만져야 돼? 여러가지 다 맞춰야지 한번 한번 해봐 지금 아 이거 돌고 있는 건 А니구나 자 여러분 영롱한 비주얼 이거 지금 몇 프레임으로 나가고 있어요? 몰라요 간을 잠깐 볼게요 여러분 이거 지금 60프레임으로 나가고 있어요? 30프레임으로 나가고 있어요? 혹시 알고 계신 분 있나? 60프레임으로 60프레임으로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독특어서 고춧가루 고추 고추 바로 도춧가루 소금 고추 고춧가루 오케이 오케이 아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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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어때요? 어떻게 좀 바뀌었어요? 그거 확인하려면 크게 한번 해봐요. 어때요? 너무 진해요? 색깔이? 괜찮은 것 같긴 한데요. 너로서 꼼꼼히는 건 완성됐어요. 이야, 참을 수 있네. 자, 이제 그러면? 조명이 이쪽에서 바뀌는 거구나. 뭐 하실까요? 여기서 먹는 거야, 이제? 이 자리에서 놓고. 아, 사람들을 부르는 거구나, 이제. 오, 조심조심. 어떻게 앉아야 되나? 이렇게 이렇게 몇 명이에요? 네 명이에요? 세 개를 놓고부터 앉아. 네 명이서 먹을 거예요? 세 명이서 먹어요? 좀 이렇게 사선으로 앉아야겠다. 이렇게. 형 말 좀 하고 있어봐. 방송인이 뭐 하는 거예요? 근데 이 유튜브의 매력은 또 굳이 할 말 없으면 가만히 있고. 이런 모습도 또 좋아하고. 방송에서 말 많이 하니까 유튜브에서 조금 적당히. 여러분. 이제 세팅을 좀 하고 있어요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세팅했는데 지금 네 명 세팅을 하고 있죠? 어? 그거 네 명이지? 매니저? 한 그릇씩 나눠다 먹을까? 형 많이 안 먹지? 네, 저 많이 안 먹어요. 저는 면을 못 먹으니까. 닭고기 위주로. 고기랑 채소 위주로 해주시면 돼요. 고기랑 당근? 네, 좋아요. 은혁이 형! 어? 언제 올 거야? 괜찮은데? 어. 어? 어. 자 일단 은혁씨 합류하시구요. 그리고 또 누가 와야? 자 려욱씨가 오셨어요. 에이! 야 이거 앉아. 옆으로. 알았어. 무슨 은혁이야? 려화! 감자는? 려하래. 감자 먹어? 야 오늘 뭐라고 이렇게 다 모이냐? 려하라고. 먹지. 아 감자는 안 돼요. 감자는 먹고. 뀨하! 저는 채소 위주로 좀. 딴 것도 드리고 그 다음 남는 거 주세요. 안녕하세요. 나 라디오 방송 처음이야. 의자 갖고 와서 앉아. 야 너무하네. 의자 좀 가져와서 앉아. 셋이는 얼굴 좀 되어 있는 거 아니야? 얼굴이 뭐가 되어 있어. 항상 준비되어 있지. 어? 형 안 되겠다. 야 너 너무 위험하다. 나 조명 좀 받게 해줘. 그러니까 너 앞쪽에 앉아. 너 요 사이에 앉아. 야 1인분 한 거야? 아 2인분. 이거 요만큼 한 거야? 내가 배고프다니까. 저녁을 안 먹고 있었다고 내가. 너가 옆으로 좀만 가져. 아니 밥 볶으면 돼. 의자 끌고. 요게 어디에 볶아? 양념이 이거 밖에 없는데. 아니요 원래. 면은 왜 반밖에 안 넣었지? 아니 밥 볶으면 된다고. 아니 면을 그냥 하나. 아니 면 하나 다 넣었어도 됐잖아. 아니. 야 요만큼 줬어. 야 맛보기에 뭐야 이거. 시식이야? 아 조용 좀 해봐. 밥 볶으면 된다고. 예질아. 나 밥 못 먹어. 아니. 형은 지금. 밥 다이어트 중 아니야? 맞아. 야 너도 너무 쪼끗했어. 아니 이거 나 어제 혼자 먹을 땐 되게 많았는데. 혼자 먹을 땐 많지. 혼자 먹을 땐 많지. 너도 지금 네명인데 이거. 근데 이거 친둥이 형 먹어도 돼? 먹어도 돼. 오. 뭐야. 기습기를. 나왔나? 안 나왔네. 저 카메라 돌려줘야겠다. 여우가 그 카메라 밑쪽 책상 잡게 좀 돌려줘. 그 밑에. 아니 아니 그 밑에 거. 이거? 아 이게 카메라야? 이렇게? 어. 그렇게. 야 근데. 여기 안 나오는데. 아 잠깐만. 여기 안 나오는데. 야 진짜. 야 여기들 계속 안 나와? 야. 내가 이쪽으로 좀 갈게. 그러면 이쪽으로 좀 갈게. 아 내가 안 나와? 응. 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 근데. 이거 집에서 이렇게 어떻게 방송을 한다는 게. 이 정도면 됐지? 더 줘야 돼 신동이야? 응? 아니. 다 덜고. 되게 많아. 됐어 됐어. 이렇게 많았는데 뭐가 없다는 거야. 야 이거 먹으면 그냥. 왜 이렇게 많이 먹어? 야 나도 좀 먹자 이제. 아니 먹으러 온 거 아니야? 아니 잘 시간을 왜 이렇게 많이 먹어? 야 잘 시간에 부른 사람이 누군데. 형 더 먹어? 더 먹지? 일단 먹어봐. 야 밥 볶으려면 양념 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야? 남겨놔야. 고기를 더 줘. 고기는 없는데 이제? 아 네가 만든 거야? 응. 직접 만들더라고. 욕이 잘하네. 이게 백종원 선생님 레시피야? 응. 어제 먹었는데 맛있더라. 고기 더 먹을 수 있어. 처음 해봤어? 아니 좀. 난 배고팠다고. 난 진짜. 일단 죽 둘 테니까. 더 먹고 싶은 사람. 백 선생님 한 번 안 나오시냐 여기? 요리 빛 책에 네가 나가는 거 같아. 아니. 야. 근데 이정도 슈즈가 모이면 이건 좀. 신동이 형은. 야. 아니 이거. 내가 자막을 피해서 이렇게. 열해. 아. 이렇게 하면 돼. 아. 그럼 형. 열게 하면 돼. 여우가 네가 좀 이리로 들어오라고. 그러면 다른 분들이 자막 못 보자. 아니. 자기들이 채팅에 치는 거잖아. 채팅창에 나와. 자. 지금. 말씀 드리는 순간. 시청자들. 14,000명에다가. 와. 와. 15,000. 와. 많아지고 있어요 더. 이게 뭐라고 이렇게. 자. 좀 더 들어오라고 얼굴이 안 보인다니까. 아니면 이 카메라를 바꿔. 지금. 이 카메라 다 나오는데. 그러네. 이거 4명이 하긴 좀 많네. 야. 야. 근데 나 또 가려. 아니. 너 빠져라 그냥. 잠깐만. 아니. 채다 인원이 지금. 네 명이 하긴 좀 많아. 어. 그렇구나. 자. 평가를 좀 해주세요. 또 왔다. 또 와? 뭐 배달 시켰어? 아. 네. 통산이요.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네. 아. 술 먹방도 해야 되는데. 잘 먹겠습니다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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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여기서. 술을 마시지는 않으면 식구금 안 걸어도 돼? 근데 술 자체가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. 그러면. 얘 생일 선물 주려고 술 하나 가져왔는데. 너도? 아니. 나는 다른 걸 준비했어. 원래 마시면 안 되나? 원래 이렇게 병에다 담아가지고. 병에다 담아가지고. 여기다 담아가지고. 다른 음료인 것처럼. 하늘보리인 것처럼. 야. 야. 근데. 또. 많이 나가긴 나가는데. 네. 또. 이게 약간. 우리 방송의 컨셉이라서.